내가 술 담배 안 한다니까 진짜네? 응 진짜요 담배 끊은 적이 일련됐어 담배 끊었어요? 응 그렇게만 먹어 괜찮아 응? 그 음식 직접 가져줬어야 그 어제 그렇게만 가라 나도 이런 이렇게 끊은 거 내가 이제 이제 밥 먹었어 국고밥 이제 밥 먹고 그 아침에 내 벌살이 끊어 놨다가 요 밥 얼른 와요 완전 응 야 밤새 먹어봐 아이고 맛있어 지금 먹고 있어 아이고 아이고 이거 빨간 게 아니고 삼이슬 그 아줌마 술 과장 거 응 아휴 진짜 파토는 아줌뿐 해가지고 귀엽다 한잔 먹어봐야지 그치 그치? 아줌마 내 밥은 안 먹지 응 한잔 먹었다 안 끓였다 야 학철아 엄마 절이 없다 절 절? 응 응 우리 백산치 좀 가져올까? 아 됐어 됐어 이거 마음대로 아휴 아예 됐어 됐어 남이 오면 줘 우리 백산치 잘 안 난데 응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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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멋이 마음이 쭈쭈쭈쭈쭈쭈 쭈쭈쭈쭈 천사님 어머니 어머니 나 엄마잖아, 지금. 내 전날 하사해달라고 엄마는 하루 12개 더 왔어. 그냥도 시점에 다 꺼내줘. 아, 하꼬이가. 어, 회장님 잘 올라갔어? 이제 또 손님 왔어. 회장님 보라 손이 들어와, 이제 또 밥상 차렸어. 어. 두부 찢어. 아이, 그건. 어. 안고자 봐, 나 행복이야. 하하하하. 나 먹여자. 응. 응. 우리 죽을 때까지 마, 변하지 마. 살아, 그치? 마. 그럼 뭐. 야, 지금. 정지에서 죽으니까 다 그냥 가자. 딸이 높으면 가져가야 돼. 알았어. 응. 응. 정지에서 대한민국이 최고가프죠? 야, 참촌 들어봐. 응. 이거 소주 한 잔 먹고 가잖아. 잘 올라가면 좋아. 응. 야, 몽 다쳤잖아. 야, 소주 한 잔 먹고 가잖아. 응. 야, 소주 한 잔 먹고 가잖아. 네. 해가 올라가면 저래. 야, 올라왔다가 내한테 저거 나 하잖아. 아. 해의 장이. 응, 잘 올라왔다고. 응, 잘 올라왔다고. 응, 잘 올라왔다고. 야, 안 먹고 가잖아. 물이. 야, 엄마 한 번 먹어봐. 빨리 날아온다. 더 뭐가? 먹자는 취미지 취미지 엄마도 하래 엄마도 하래 엄마도 하래 엄마도 하래 엄마도 한다고 전 언제 갔나 나도 한잔 받으려고 저 손을 딱 해놓고 나서 먹으려고 엄마도 하래 내가 이제 지금 잠깐 여기까지 삼촌 사도 있잖아 하철아 난 조금만 볼게 삼촌 나하고 조금만 말 말 말 말 차를 안먹으니까 한잔해 진짜로? 이제 먹지 뭐 아아 아아 동생이 올해 오두백에 오서가진 많이 못했어 형님 이거 상상 못하겠네 이거 아까 내가 보아놨어 이거 나 배포구마 이건 철철에 있잖아 달래 오래오래 건강하고 만수무강하세요 나 죽어도 안죽아 싫어 사는데 사실 이거 우리 실 가는거여 우리 사는거 아니여 우리 잠깐 실 가는거여 야 이게 술이 뭔 맹물이네 이건 좀 아들보이 가장 같다 순해 원래 술이 이래 순해 아들보이 가장 독하더라 저거 더 먹어 뭐 옛날에는 얘 먹으면 인상을 찝뼈 그러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거 아니여 약해 소스를 해장 해장하고 이제 둥비수 둥배 먹으면 됐잖아 야우 조이소 이거 몇장은 비슷해 응 비슷해 손님 거기 좋지 네 응 시원하네 아유 언제 그랬냐 고기는 지금 많이 안먹어 응 약제네 응 아 그러네 이 술이 이래서 이 단면은 꼴스 쎄요 단면 안 피하지 근데 애초에 접고 넣었어 봐 나는 여기 있잖아 아니 고거 먹고 빈자만 뭐 나가고 내가 좀 이거 먹고 밥을 좀 먹고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내가 한잔 먼저 부어줄게 괜찮네 아이 천천히 먹어 야 들어봐 아이고 오늘 주문 당장 술 받아 놓지 마라 내가 살아서 술 대고 사가는게 아니 진짜 백날로 옥동 옥동 아직 보이면 수월 3월 날 응 수월 3월 날 술 한자 음료수 한자 3월 날 또 잠껏 건네봤어 내가 이 집이잖아 응 저기 옆에 노랑머리하고 쫙쫙 구자네 응 그래 오면 날 불러 계란도 요구라 채쳐놓고 먹고 다 먹어 응 그래 응 응 그래서 나는 이것도 장래에 가가지고 뭐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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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뭐 볼래보러 갔어 진짜 그거 밭에 내가 헹구여 이게 아니 약을 다 쳐가지고 너 애기가 없어 아 나 좀 없어 하기는 노트도 싹 쳐놨잖아 하마 이거 우리 밭에 강래 밭에 여기 하나하나 튀어나왔대 하하 그런거 우리 또 학굴에 하 또 멍게 설치고 학굴에 폭락 영원히 얘기했지 그렇다고 그 학교에 아 고기보다 이거 일로 하나 끓는다 다 먹었어 이거 내가 장애 그 나 꼬만 사갈대 우리 산업계 양림을 해갖고 아 대단해 이건 거쪼라 우리 장차왕도 물 매고 사지요 이천원 주사 물에다가 팍팍 팍팍 끓여서 뒤쳐가려면 오늘 아침에 이천원 상여봐 하하하 이곳에 와 챙겨서 오지 말고 손님 몇 번 다 하고 그러지 진짜 이건 토종이네 토종 난 딱이야 아니 토종이야 이거 이제 토종이야 응 진짜 토종 밥 더 줄까 응 이제 먹자 더 먹어 있어 있어 더 먹어 여기 있는데 뭐 먹고 먹고 아니면 안 돼요 밥솥 째러 가져와요 응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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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밥솥 먹고 밥솥 먹고 안 돼 응 아니 갓 조금 또 먹었으니 안 깠 거 아니야 아니요 아까 해장해 나갔으면 아니 아니 지금 아까 해장님하고 석자 먹었어 아니 내가 따른 거 말고 자가 또 먹었어 또 따랐어 또 따랐어 또 따랐지 봐봐 내가 나는 일로 안 먹고 태어나면 아까 해장님 와가지고 돈이 안 돼가지고 산에서 쥐 못 끼죠 석자는 배겠어 자 그래 상큼 왜 그러겠나 그치 아니 올라가면 안 되잖아 이거 고맙게 나도 나도 고맙게 그래도 좀 배고파 들어 들어 아침보이 이 하이 아 Anime 정말 이리게 이 집에 서로 한 번 안 가 안 가 곁 그런데 에 야, 야, 줘 봐. 아이고. 다시 또 볼살이 다 썩어가지고. 학교도 아까 내가 보온 건 먹고 또 봐서. 다시 벗자네. 다시 벗고. 아까 회장에 나가서 술잔 먹었다 했잖아. 언제네. 그래. 2차, 2차, 2차. 아까 술잔 먹었지 그랬지. 물 먹듯이 먹잖아. 그래. 잘하면 일어나 먹고 자꾸 물어. 물 먹듯이 먹지. 오케이? 네. 아이고, 아이고. 그래도. 날벗은 인간의 사정이 그만. 아이고. 참 많이 울었어. 이게 살찐장이 못된 것 같아.